아들내미 새벽에 취하했다 울어 검검 치마 아니겠다 딸내미도 울어 머리 왜 이리 뜨겁니? 열이 38도 상사에게 전화해 오늘 출근 못해요 소아과 예약은 벌써 20명이 기저귀 칼자 두 장밖에 안 남았니 내가 먼저 쓸 거야 미니마우스 팝크로 찾을 수가 없어 내 인생의 아웃트로 출근길도 막히고 퇴근길도 막히네 주가는 또 내리고 집값은 또 오르네 내 통장은 그대로 내 월급만 그대로 내가 꿈꾸던 인생은 진짜 대체 어디에? 살고 싶어 나도 잘 살고 싶어 나도 살고 싶진 나로 잘 살고 싶진 나로 변함없네 나도 흔하지 않아 나도 반복되는 인생은 도로와 미타보 익숙함이 익숙한 사람이 살아가기에 너무 빨리 바뀌는 삶 새것으로 가득한 매 순간 적응이 필요한 일상 서울 한복판 홀로 있는 아이 마냥 멍해진다 인생의 정답은 대체 어디에? 정답이 필요한가? 정답이 필요할까? 인생의 정답은 대체 어디에? 빠르게 느리게 다르게 다르게 더 많게 더 적게 더 높게 더 낮게 즐겁게 딥하게 티나게 오르게 무겁게 무겁게 연하게 진하게 뜨겁게 차갑게 하얀게 까맣게 새롭게 똑같게 이렇게 저렇게 복잡해 해이